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오늘은 색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색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색의 밝기의 정도를 의미하고요. 명도가 높다라는 것은 색이 밝다. 그리고 명도가 낮다라는 것은 색이 어둡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도는 일반적으로 총 11단계로 표현을 하는데 좌측에 있는 흰색이 명도가 가장 높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검정색이 명도가 가장 낮습니다. 흰색을 클릭하고 값을 살펴보면 레드, 그린, 블루 값이 각각 255구요. 그 아래쪽을 보면 f6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tml 코드를 입력할 때 이 값을 입력하면 흰색으로 표현이 돼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검정색을 살펴보면 얘는 rgb 값이 각각 0이구요. html 태그도 0이 6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나머지 회색 계열들은 왼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점점 높아져요.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1이죠. 이 색은 2가 6개. rgb 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있는 색을 클릭해 보면 3이 6개. rgb는 51. 얘는 4가 6개. rgb는 68. 자 그래서 명도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명도가 높으면 색이 밝구요. 명도가 낮으면 색이 어둡다 입니다. 채도는 색의 선명도, 탁하고 맑은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구요. 빨강색을 예로 들었을 때 이 좌측에 있는 빨강색은 고채도, 채도가 높다, 선명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반면 우측에 있는 이 색상은 저채도, 채도가 낮다, 탁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색상표를 보고 채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보면 여기 이런 색상들이 있죠. 연두색 계열의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색상은 채도가 높다, 또는 고채도다, 선명하다. 우측에 있는 이 색상은 채도가 낮다, 저채도이다, 선명하지 않다, 탁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조금 이따 배우게 될 무채색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흰색과 검정색,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색상들은요. 채도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해서 무채색이라고 부릅니다. 색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이라고 부르는 빨강, 파랑, 노랑, 연두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색상표는 이런 색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얘도 색상표고요. 색상환이라는 것은 이러한 색상을 이렇게 둥근 원으로 배열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 가지 색상환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셀의 색상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스트발트의 색상환입니다. 색상환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 예를 들어서 파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랑과 마주보고 있는 주황색, 이 두 가지 색은 서로 보색 관계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파랑을 기준으로 해서 파랑 옆에 있는 남색과 청록색은 유사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주황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빨강색과 노랑색도 유사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색은요. 파랑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색 관계에 있는 주황 양 옆에 있는 색. 빨강과 노랑색을 의미하는데요. 파랑을 기준으로 보면 주황 옆에 있는 빨강과 노랑색이 반대색이고 빨강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록색 좌측과 우측에 있는 파랑과 녹색이 반대색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비라는 단어의 의미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원래 키보다 더 커 보이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색상환에서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파랑과 주황은요. 대비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빨강과 아래쪽에 있는 청록색은 가장 대비가 심한 색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색을 섞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이 보색과 대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비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주황색으로 글씨를 썼는데 배경이 노란색, 유사색 위에 있는 주황색과 보색, 파란색 위에 있는 주황색은 한눈으로 봐도 차이가 확 나죠. 유사색 위에 있는 주황색 글씨는 잘 안보이는 반면에 보색 배경 위에 있는 주황색 글씨는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다음 회차에 글씨 잘 보이게 하기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때 외곽선과 그림자 그리고 배경을 집어 넣을 때 이 보색 관계를 잘 이용해서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글씨를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채도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흰색과 검정 그리고 이 회색 계열의 색은 무채색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채색은 색상과 채도를 표현할 수 없는 색을 의미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유채색은 색상과 채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빨강 그리고 파랑, 분홍, 연두, 노랑 이런 색들을 유채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색은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들 색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색상, 다시 말해서 유채색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는데 표현을 잘 하시려면 명도와 채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색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글씨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